지식이 있는 백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시간부터 이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전 말씀인 민숙이 말씀이 오답노트라고 하면 신명기의 말씀은 정답노트다 라는 말입니다 민숙이의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의 방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실패를 기록한 내용이에요 민숙이는 신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언약적 축복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추레국기 9절 19장 5절 6절을 보면 이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계 살릴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제사장 나라로 세계 살릴 제사장 나라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에는 일제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믿고 행하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맹세는 작심삼일이었어요 작심삼일 무슨 말입니까?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반복했어요 입만 열 명 불평하고 부정지게 말하고 늘 원망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런 불신앙의 결과가 뭐냐? 약속의 땅으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 생활을 방황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들의 실패를 기록한 민숙이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성공을 이끌어주는 그런 오답노트였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답노트 사도 바올도 골든서 10장 10절로 11절에 이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느니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사도 바올도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실패를 기록한 이유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를 뭐요? 깨우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성경 내용을 보면요 잘했던 못했던 성공했던 실패했던 있는 그대로를 다 기록했어요 있는 그대로 왜? 우리에게 영적인 본보기를 보여주겠어요 이렇게 하면 실패하고 이렇게 하면 망하고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죽어받는다 이게 하나의 말씀 그대로 어떻게 해서 실패했고 어떻게 해서 망했고 어떻게 해서 죽어받았고 어떻게 승인받은가 싹 다 나와있어요 소설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투르 스토리입니다 사실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민숙이의 말씀이 오답노트 이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내용이라고 하면 신명기의 말씀은 정답노트예요 흔히 오해하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을 율법으로만 바라보는데 신명기는 복음에 반대되는 율법이 아니에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길을 제시하는 은약신양, 복음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은약의 백성으로서 은약 성취의 축복을 누르시는 그 지혜와 지식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신명기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은약의 여정이 은약의 여정의 정답노트가 된다라는 말씀이 특별히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영적 계획을 할 때마다 신명기의 말씀이 플랫폼이 됐어요 올해 원단 메시지도 본문인 네미아에 보면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영적 회복 운동을 일으켰는데 이때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뭐냐 모세 오경이에요 모세 오경 그 핵심이 뭐냐 신명기의 말씀이었어요 또 요시아 왕이 종교 개혁할 때도 신명기의 말씀으로 개혁하는 텍스트로 신명기를 삼았습니다 선지자 에레미아도 요시아의 종교 교역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이 동시에 이들은 다 동시대에 살아서 다 살면서 함께 영적 모여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주역들이에요 다 신명기 이걸 가지고 개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계획을 신명기적 개혁 운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은약 백성으로서의 영적 정체성을 확보해 주는 이 말씀 우리에게 영적인 정도를 가게 하는 정답 노트가 뭐냐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기대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아 정말로 내 인생의 정답 노트가 신명기구나 오늘 살펴볼 이 말씀은 모세가 출애급 이세들에게 행한 첫 설교의 결론 부분이에요 출애급 이세대들이에요 모세는 출애급 이세대들 이제 이세대들이니까 이들이 가난당 들어가야 되니까 불순종 불신앙 불평 불만 이 체질한테 어떤 1세대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러한 각오로 강조를 했습니다 너희 부모들처럼 그래 살면 안 돼 너희들은 달라 너희들은 가난당 들어가서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일에 스임 받아야 돼 세계를 살려야 돼 그러려면 너의 체질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는 말씀 따라가는 이런 체질로 바뀌어야 된다 아멘 이 삶의 모습을 가르쳐주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 이 풍성하면요 모든 문제사건에 대한 영적 분별력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요 이 말씀대로 잘 따라가는 사람은요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세임 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죠 왜냐 분비력을 주는 지혜와 지식 끝난 거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 주신 것 지식은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 것 지혜와 지식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 예수님의 사람은 무식할 수가 없어요 무식할 사람이 없어요 학교 문 앞에 안 가도 굉장히 유식해요 제 친척 중에 학교 문 앞에도 안 가본 분이 계세요 학교를 초등학교도 안 다녀서 얼마나 똑똑하냐 성경을 달달달 달려 성경밖에 몰라 글씨도 껑거리 성경밖에 성경 통해서 글씨 비왔어 교회 나가니까 그걸 비와가지고 얼마나 똑똑하냐 무슨 사업을 하다가 문장에서 검사 앞에 가 법원에 가서 검사를 설득시킬 정도만 말하잖아요 검사가 손 다 들을 정도로 설득 당할 정도로 얼마나 지혜와 명칭이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면요 세상에서 분비력이 생겨가지고 성공하게 되어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성경인도 받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선택과 결단의 상황 다 그걸 보게 되면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처져야 되고 여기서 어떻게 결정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팍팍팍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머리 나쁘다 나는 머리 나쁘다 아이큐가 나는 낮아서 나는 집안 대대로 나는 머리 나빠서 없어요 전부 다 성령이 지혜의 영향을 새롭게 하신다고요 그것이 결국은 뭐요 여러분을 성공의 자리를 걸게 스미세 자리를 우리 청년들이 보니까 오늘 제가 하나를 메시지를 축하를 해줬는데 이제 4주 동안 연기되는데 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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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는 자의 그러니까 루틴 이기는 습관까지 영적으로 영적 군사가 되어서 이기는 습관까지 있어야 돼요 이기는 이기 성공할 사람이에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체질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간분 대대로 그걸 져주라 그래요 부모가 가난하면 자식도 가난하네 95%가 한국 사람 통계가 나왔어요 가난하게 태어나서 가난하게 죽는 사람 95%야 그 DNA가 그대로 가 5%만 성공해서 부여하게 살아 세상의 통계도 그렇다니까요 여러분이요 예수 믿는 순간에 가문에 저주해서 가난에 저주해서 질병에 저주해서 실패에 저주해서 빠져나온 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빠져나왔어요 여러분은 출혈급 했다니까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면 은약 속에 있는 깨어있는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치킨 스피릿 가지고는 안돼 이글 스피릿 가지고 확 이삼필라라 날라가야 돼 상공을 해야 돼 기상할 수 있는 이런 자세까지 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계 전 성도들은 재유와 지식이 있는 그런 성도들은 정말 서밋 인생으로 서시기를 지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말씀 준행입니다 1절 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래하면 너희가 살 것이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요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모세가 첫 번째 설교의 결론을 말한 것이 뭐냐 결론을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모세의 말씀 결론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준행하라 듣고 준행하라 따라서 듣고 준행하라 모세가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 여기서 듣는다 이 말은 영어로 하큰이란 때 하큰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귀로만 듣는다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듣고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마음을 한 곳에 모아서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하는 자세로 듣는다 이 하큰이 집중해서 듣는다 지금 현장 예배 참석 인원은 없고 거의 다 지금 다 온라인으로 줌으로 지금 예배를 되는데 온라인으로 영상을 통해서 줌을 참여해서 그냥 집중해서 여러분이 듣는 제가 이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말씀을 다 듣고 한마디도 안 놓치려 하는 그 모습 그 중심을 말합니다 그걸 듣는다라 합니다 집중해서 한마디도 안 놓치겠다고 집중하는 거 강단에 선포에 대한 이 말씀이 여러분의 큰 힘이 되고 또 제가 여러분 볼 때도 제게도 큰 힘이 돼요 말씀을 듣겠다고 이 시간에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말씀 정확한 이 신명기의 말씀이 뭐냐 준행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준행하라 아무리 말씀을 잘 듣는다 해도 행동의 자리로까지 나아가지 못하면 응답의 맛을 보지는 못해요 응답의 맛을 못 봐 마치 한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뭐요 땅에 묻어두어 버렸어요 듣고 말씀을 받고 땅에 묻어둔 어릴 수 있는 종과 같은 꼴이든요 그렇다면 말씀을 온전히 실행하는 자리로 나갈 때 나간다가 무슨 말이냐 본문에 보면 우리의 삶이 살아나게 되어 있다 너희가 살 것이요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실행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신명기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처방전이에요 영적 처방전 의사가 환자를 상대로요 이제 그 상태를 보고 진단하잖아요 그리고 처방을 하잖아요 그 처방을 해서 문서를 처방전을 써주지요 그 처방전 가지고 이제 이제 가죠 처방전 아무나 안 떼주지요 그 처방전을 진단해서 의사가 떼줘야 되고 의사 사인이 있어야 돼요 그 근거로 약국에 가야 약을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처방전에는 어떤 권위가 있다란 말이에요 처방전에는 누군가의 권위가 있어요 그걸 전제하는 겁니다 그 처방전에 처방전대로만 치료가 되면 뭐요 그 사람이 살아라잖아요 살아라 치유되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이 사장의 처방대로만 준행하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죽지 않고 산다 그랬어요 살 것이요 영혼이 살아나는 삶의 축복이 어디 있어요 말씀 속에 있다 말씀들을 준행하면 살 것이요 말씀을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은약성제축구를 맛보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요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얻게 되리라 순종하면 실행하면 얻게 되리라 살아난다 들어간다 얻게 된다 이 말을 한마디로 뭐요 승리하는 삶의 모습이 승리하는 삶의 모습 특별히 이런 동사의 순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들을 때 어떤 결과들이 순서적으로 나타나는지를 보고 있어요 즉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는 먼저 생명이 주어져 살아난다 생명이 그리고 생명의 힘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준 비전을 향하여 나간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뭘 기업을 얻게 된다 하나님이 주신 예변호인 기업을 본인이 얻게 된다 은약 성취의 주인공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말씀이 자 2절 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요하의 명령을 지키라 모세 모세는 은약 성취의 지옥으로 서임받기 위해서 한 가지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바로 말씀을 듣고 준행할 때 그 말씀을 가감하는 행위 더하고 빼지 말아 하는 얘기 무슨 말입니까 가감한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해석해 보려 내 생각에 집어넣거나 내 자신에게 맞지 않으면 버려버려 치사 선택하는 내 기준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아이 부담스러워 안 듣겠어 내가 하나님이요 내 기준이요 모든 게 내 기준 내하고 맞아야 돼 교회도 내하고 맞아야 되고 목사도 내하고 맞아야 되고 환경도 내하고 안 맞으면 다 틀려 다 싫어 설교도 내가 들어보고 마음에 안 들으면 안 들어 가감해 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 속에 집어넣어 자기 원하는 것만 치사 선택해 이걸 뭐라 그래요 한마디로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말씀의 절대성을 놓치고 지극히 서론적인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가감하죠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이단들의 특징은 바로 말씀을 가감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많아요 우리 한국신학대하고 전부다 연대 이대 전부다 기독교 다 자유주의 기독교 학과 신학과 전부다 자유주의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지금은 다 변질되어 예수님의 기적 안 믿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기를 아예 그거 자체를 안 가르칩니다 그거 아니다 오병이 아니야 그렇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어른아이가 도시락 어른들이 안 가져왔겠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어른아이가 도시락 가져왔는데 어른들이 안 가져왔겠냐 다 선심대가 돼가지고 다 같이 놓고 예수님 기도하고 먹은 거야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자기들 지식 가지고 이걸 아주 고생하게 학문적으로 접근하면서 자기 생각 자기 주장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넣었다 뺐다가 저거 마음대로 학문적으로 개명하게 그렇게 접근하니까 이들에 대해서는 이단이라고 말 안 해요 말씀을 가감했는데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가 신학에 신학자들에게 있어요 신학자들 이단 아니라 그래 사실은 다 이단이에요 말씀 가감해버리기 때문에 1.1액도 더하고 빼면 천국 못 간대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같은 이단들의 모습도 결국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 교주들을 신격화시켜버립니다 자 여러분 안상홍 어때요 안상홍 하나님 교회 안상홍 이 옆에도 있잖아요 지옥에 있어요 지옥 갔어요 지옥 갔는데 그 안에 장길자가 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종교 이단들이요 하나님 어머니래 하나님 어머니 성경에도 없는 거 만들어가요 이만인은 어떻습니까 신적 존재로 만들어놨어요 지가 크리스도 지가 메시아 지금 어디에 있어요 교도소에 있어요 창세기 3장의 니나애나 죄인일 뿐이에요 죄인일 뿐 죄인이 무슨 교주가 돼요 무슨 크리스도가 돼요 무슨 메시아가 됐냐고요 무슨 성경이 됩니까 우리는 영적인 부분들에서 바로 알고 소금 안 돼요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일들이 계속 발생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뭘 가져야 돼요 영적 분비를 가져야 돼요 영적 분비를 우리 영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편의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듣고 준행하면서 말씀 성취의 축복을 맛보는 절대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4시 소통 3절로 4절로 봅니다 여호와께서 발부월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발부월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을 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본문에 나오는 이 발부월의 일은요 민숙 25장에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 발람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부가 모합조속이 섬기던 발부월에게 같이 절하고 우상승비를 해버렸어요 이 일로 인해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2만4천명이 죽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2만4천명 우상승비한 2만4천명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데 이 당시에 발승비에 빠지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자들이 있었어요 모세가 이 부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 붙어 떠나지 않았다 붙어 떠나지 않았다 이 표현인데 매우 적극적인 의지가 담겨졌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소통하며 자신의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과 24시 소통하는 자에게 주지는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 모션이 이어서 밝히고 있어요 5절 6절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다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자제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라 하민 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승 이로다 하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여러 민족 앞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승으로 당당히 서게 된다 라는 그런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신다 그런 말씀 아멘 그래서요 큰 나라가 된다 지혜와 지식은 쉽게 설명하면 한마디로 딱 말하면 영적 분별력이 제가 볼 때요 신앙상으로 하면서 이래 보면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영적 분별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없어요 육신적으로 인본주의를 씁니다 내하고 친했어 고향이 같았어 내하고 좀 뭔가 성격이 같았어 생편이 같았어 내 말을 참 잘 들어줘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지혜 지식이 없으니까 잔저린 영적 분별력이 없구나 영적 분별력이 없구나 신앙생활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리고 어느 것이 미래가 있고 어느 것이 없고 어느 것이 유익이고 어느 것이 손해가 눈에 밀밀밀밀밀 떨고 있는 게 아니고 분별력이 있어야 성장하고 진행해 나가지요 전진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애틀을 깨고 세틀을 갖추는 그것이 뭐요 분별력이 있는 삶이에요 탁탁탁탁 개혁 갱신 새롭게 탁탁 버리고 탁탁 버리고 새롭게 탁탁 갱신 나가는 장세 3장 6장 11장 자기중심 물짐중심 이 성경중심 이 체질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오 사모직 사모직 아멘 사모직 우리의 삶의 기존에 확 바뀐 이걸 뭐라냐 자기 갱신 하는 걸 분별력 있는 삶이라 그래요 자기 갱신 개혁 자기 갱신 참 힘들지요 석관 꽂히는 거 그래서 위닝 루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기는 자의 습관이 중요합니다 성공자는 다릅니다 습관이 하루 살아 루틴이 다르다고요 습관 문화가 다릅니다 성공한 사람들 달라요 물질관이 다르고 시간관리가 다르고 건강관리가 다르고 음식 먹는 거 다 모든 게 다 달라요 그래서요 미국에서도 보면 엘리트층 있잖아요 미국은 아주 상류층 상류층을 보면요 죄송합니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이렇게 튀어나온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시겠어요 자기관리 척 먹는 것도 절제하고 운동도 하고 잘 일을 참 남에게 절대로 그에 대해서 어떤 부담을 안 주기 뭐 그러게 딱 그냥 백인들 보면 상류층도 보면 전 정권회사 다니분들 의사들 상류 딱 퇴근하면 바로 체육관 가요 가서 막 한 시간 두 시간 운동하고 혈 싸고 집에 땀 쫙 싸고 집으로 안그러면 부인은 오락하지도 않는데 집에 못 들어간대요 그것도요 그 갱신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 갱신 계획안을 그건 내가 맞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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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단에서 뚱뚱한 목사 두 리가 있었어요 김 목사 나 목사라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100kg이잖아요 100kg 이상 일어나가니까 앉으면 막 큰 나오잖아 일어나가니까 이러면 두 분 다 이래요 임신 내가 농담으로 임신 9개월이네 그래 임신 9개월 8개월도 아니에요 9개월 직전이나 이런 이런 사람들이 갱신을 했어요 석 달 전에 갱신 계획을 탁 야 제거작업이 되려면 앞으로 이렇게 너 공처 우리 교단에 내가 지적할 사람 내 밖에 없어요 나 외에는 또 말 들어주지도 않아요 내가 지적했어요 너 빼 이랬더니 두 달 만에 25kg 뺐어요 두 달 만에 그 배고파 이런 게 아니고 먹을 거 다 먹고 빼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딱 빼는데 당당하게 큰형님 제가 80kg가 되었습니다 저도 큰형님 옷 딱 입어요 못 알아보아 못 알아보아 김 목사 못 알아본 남 목사 못 알아볼 정도로 사람이 싹 빠졌어요 25kg 뺐어요 두 달 만에 지금 당당하게 그래 멋있다 지도자가 돼가지고 너무 그렇게 보기 부담스름 곤란하지 않냐 온갖 병이 또 다 오거든요 일단 허리부터 안 좋습니다 일단 여러가지 다 옵니다 오게 돼 있어요 그게 뭐 그러니까 그렇게 경신하는 거 우리 목사들 경신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을 메시지를 받으면 아멘 하면서 막 해요 결단하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분비력을 가지고 객관성을 가지고 절제하고 참고 인내하고 벗을 거 벗고 입을 거 입고 힘들더라도 하고 그렇게 해서 체력을 갖출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죠 분비력 하나님의 이 말씀 이걸 우리의 예트를 다 깨는 깨는 이 말씀이에요 예트를 자꾸 깨라니요 그리고 세트를 갖추는 것이 뭐요 분비력 있는 삶이에요 에리 모르겠다 이 판 사판이다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냐 바로 언약 붙잡는 기도가 있습니다 철절로 보세요 우리 하나님 요하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의 특징은 뭐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이요 기도라 할 때요 기도라는 것이요 기도 제목이 여러분이 꿈속에서도 잠꼬대에서도 여러분은요 그냥 말로 쫘쫘쫘쫘쫘쫘 나와야 돼요 죽이도 못 안 보고 막 졸매서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기도가 쫙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개인 가정 교회 전세계 2, 3, 7년을 한 바퀴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시면서 이야 마음에 든다 그 기도 내가 원하는 건데 네가 간절히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구나 정식이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기도하구나 딱 내 마음에 들구나 이런 언약 기도를 하시라고 딱 만들어놓으세요 딱 아예 막 잘 잘 누구인게도 내 기도 이거다 쫙 기도 제목 내놓도록 그 정도로 그렇게 기도해 기도 그 속에 언약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떤 놀라운 일이 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뭐요 가까이 해주세요 가까이 해주세요 마치 옆에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직접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처럼 느끼세요 느끼신다니까 느끼어야 된다니까 하나님 내 옆에 계시구나 지금 날 보고 계시구나 머리가 어떤 데 바빠서 서지요 막 솜털이 서지요 긴장이 되고 굉장히 실감나게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구만리 장점에 멀리 계신 분 아니에요 우리와 아주 가까이 친밀하게 그렇게 인격적으로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구름 잡는 기도 하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요 함께 계세요 아멘 With, Oneness, Emmanuel 이 의미를 아셔야 돼요 24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사미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왜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거요 도와주기 위해서요 누군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기 위해서 함께 한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감시합니까 몽둥이 들고 벌 죄짐을 때리려고 그렇게 날 보고 있습니까 그런 분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려고 아멘 뭐 다른 건 잘못한 건 다 덮어주시고 다른 것만 칭찬하시면서 어려운 게 있으면 도와주려는 분이 내 옆에 다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분이 주님이세요 기도해야 느껴요 우리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주님과 뭐요 영적 소통 어떻게 해요 24 24체험이요 24체험 이런 행복한 언약의 여정을 여러분 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보면 말씀처럼 큰 나라 사람 다시 말해서 영적 큰 영향력을 입히는 서미스로 그렇게 여러분이 이제 서게 된다 히브리 11장 38절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 못하는 그런 존재감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 영국의 유명한 문호 윌리엄 섹스피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즐거우면 종일 걸어도 싫지 않으나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잠깐 걸어도 싫증난다 인생의 행로도 이것과 마찬가지니 언제나 명랑하고 유쾌한 마음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라 섹스피어의 말이 의미 있는 말이에요 사실 이것이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행복하겠다 행복해집니까 내가 유쾌해야지 안다 유쾌해집니까 절대 안됩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 크리스도로 충만해지면 끝납니다 예수가 크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의 길다 답 나오면 끝납니다 예수가 그러다 사실을 비밀을 알고 살면 끝난다니까요 문제 없어요 문제와도 상관없어 문제가 문제 아니야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30년 전에 이 답을 찾고 난 후에 이 어려운 목해 이 힘든 목해 문제가 얼마나 오고 가고 많았습니까 상관없어요 아멘 절대 그것이 나를 잠 못 자게 만들고 그것이 나를 힘들게 만든 게 없어요 똑같은 문제와 상관없어요 나도 사람인데 뭐 사람이 뭐 사람인데 무슨 약점이 없습니까 잘못한 거 없습니까 할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예수님입니까 사람인데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쓰면 모두가 합류가 설 일어내라 다 결국은 다 축복을 다 바꿔버려 그리스도는 우리 시벌합니다 그것이 가장 비밀 그리스도 아니고는 우리 인생에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영양모드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와 24시 완전 소통이 깨어지는 이 비밀을 통해서 행복한 행복한 은약의 예정이 되시기를 제므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구절 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감이여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너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잃어버리지 말라 너가 생겨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너 아들들과 너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전행하는 삶을 산 여러분들은 이제 후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세가 강조하고 있어요 후대들이 가르치는 것 여러분 자녀들이 가르치는 것 자식농사 잘 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은약 심어주어서 은약 속에서 살 수도 잘 산다 못 산다 상관없어요 뭐 무슨 송교였다 실패 상관없어요 언약 속에 있냐 없냐 언약의 의정 속에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언약 전달의 중요성 두 말을 할 필요가 없지요 공부 잘한다 그래서 교회 안 나온다 공부를 잘 하는데 교회 안 나온다 그런 피눈물 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류대학 나가고 좋은 직장 갔다 그래서 그다음에 뭐인데 돈 많이 버렸어요 그래서 다 바벨탑 다 망합니다 교회 안 나가도 좋으니 공부나 잘해라 망하라 망하라 그 말이 공부 못해 좋으니 교회 나가서 은약 은혜 받아라 아멘 우리 부모는 저희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에 교회를 떠난 지가 없어요 심지어 군대 3년 동안 35개월 15일 군대 생활을 한 동안도 교회 떠난 지가 더 은혜 받아라 군대에서 완전히 은혜 받아라 성령체험 방헌방서 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더 큰 은혜 받고 평생 여러분 우리 후대들 사는 문화는 우리가 상상을 못할 정도로 허간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 위원회는요 눈에 불을 켜고 그리고 심장으로 하나하나 그렇게 정말로 살려내야 됩니다 내가 그랬으면 청년의 스케줄을 이번에 딱 이거 전부 모든 기관들이 다 그렇게 온라인으로 훈련시켜서 온라인으로 훈련시켜서 영접해서 접속해 영접해 결과 보니까 200명이 넘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4주 동안 암송하고 기도하고 체조하고 전도하고 영접시켜 그런 400몇 명을 접속해서 200명 영접시켰다 이 온라인 이런 시대에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우리 모든 기관이었다고 알르지 방송이 있어서 우리 교단이 다 살아날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줘라 깨어있는 지금 기관들은 이렇습니다 우리 뜻도 보도 못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온라인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고 계신데 모든 기관들도 모든 부서들도 영적으로 더 긴장해서 한 생명 한 생명의 중심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모두 다 삼성있에 설시도록 이런 언약 교육에 심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던 제23차 세계산업인도회를 통해서 후대들을 위한 시스템 바르게 구축해 간다 하는 사실을 우리 윤목사님이 강조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산업인들은 세 가지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 라는 메시가 선포되는데 첫째가 뭐냐 내가 실제 하고 있는 기도를 후대에게 설명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기도 콘텐츠를 만들어라 기도 콘텐츠 둘째로 나의 기능으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경제 콘텐츠를 만들어 기도로 집중하는 것을 해야 된다 경제 콘텐츠 셋째로 산업 산업인으로서 산업 선교사가 되어 현장 선교사로서 전도 콘텐츠를 만들어라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기도 콘텐츠 경제 콘텐츠 전도 콘텐츠를 만들어라 오늘 산업 세계산업인 이 메시지 세계에 선포되어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인턴십 할 수 있는 영적인 롤 모델이 된다 오늘 후대들에게 증거를 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삶의 사실적인 증거를 가지고 롤 모델이 되려라는 거예요 증거 없는 사람이 모든 증거가 정인이 됩니까 잔소리지 아무 설득력이 없지 여러분이 실제적인 이 산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그 후대들에게 이런 기도 콘텐츠 나의 사업하면서 이런 기도한다 기도하는 사실적인 스케줄 쫙 내놓고 나의 산업을 위해서 경제 컨텐츠 경제적인 사실을 쫙 사실을 딱 마련하고 이런 사람이지만 내가 사람이 선교사야 그러면서 전덕 콘텐츠 내놔야 돼요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이거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걸 바로 아셔야 돼요 우리가 후대들이여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석으로 자라야 됩니다 지혜와 지식의 자녀들을 잘 자라서 2, 3, 7 나라 살릴 수 있는 주역으로 서미스로 각각 분야에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이런 온라인 문화 속에서요 지금 코로나19 펜태민이 이런 세계로 확산되어서 전시회가 지금 완전히 지금 고요한 상황이 있는데 이 보금에 불을 붙이는 이런 분들이 내가 볼 때는 우리 단체밖에 없어요 우리는 영적 비밀을 알고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영적 비밀을 알고 영적 매체를 가지고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영적인 군사훈련 영적 군사훈련을 시키는 것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영적 분위기가 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모든 부모들부터 해서 선생님들부터 해서 교회 분위기가 영적으로 확 흘러갈 때 되어지는 건데 이것이 지금 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게 보통이란 그래서 지금 이 마을 위해서도 자료 좀 달라날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세가 확산되어서 살려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일에 승인받는 우리 우리 후손들이 서밋이 안 될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는데 지금 영적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행하면서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는 참 지혜와 지식이 있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멋진 인생작품 후대작품 우리 후손들에게 넘길 수 있는 영적 작품 만드는 우리 모든 예웅 가족들 다 되시기를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 정말로 이 신명기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개인이 예태를 벗고 셔틀을 갖추고 모든 생각 사고를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정말로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는 영적 서미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주님 모든 부모님들이 다 되기도와 주옵사사 영적 롤모델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와서 후대들이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나도 저런 믿음으로 나도 저런 기도로 나도 저런 헌신으로 나도 저런 축복을 받아야겠다는 그런 롤모델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사사 작은 일에 충성된 자 큰 일을 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작은 현장에서 하나님 이 강서구에서 이 수도권에서 정글를 보임으로 2, 3, 7 나라의 큰 정인으로 승인받는 그날이 올 줄로 믿고 지금부터 준비하는 모든 여운 가족들 되게 도와주옵사사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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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